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놀음하고 가지노가고 돈만 생기면 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 내 인생은 왜 이럴까가 되는 거야. 개초로 같은 소리야. 안녕하세요. 엄지보살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왜 유독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파가 많으신 분들 있죠. 뭘 해도 자꾸 안 되고 뭐 좀 될 것 같은데 해도 자꾸 안 되고 이런 분들은 이게 본인들한테 좀 문제가 있는 걸까요. 보면 이런 게 있는 거야. 여자들 반스를 예쁘게 얘기해야지 팬티를 잘 벗어야 된다는 얘기가 내 운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여자들이 보면 대부분이 신랑 운들을 따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벌었어. 벌고 남자도 열심히 벌었는데 남자가 가서 한방에 가서 날렸어. 이게 풍파가 시작이 되는 거야. 근데 희한하게 안 될 놈들은 마누라마를 안 들어. 될 놈들은 마누라마를 또 너무 잘 들어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 풍파를 내가 살아온 세월에 나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어렵게 살았어 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과 난 어렸을 때부터 안 될 거야 하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제자인데도 저야말로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어요. 저는 애동 때 몸빼보살 소리도 들었어. 옷 같은 거를 사 입는 게 욕심이 안 나요. 일단 먹는 거는 욕심이 나고 이런 집 사고 싶고 이런 건 욕심이 나다 보니까 앞만 보고 왔어.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거예요. 노력하는 자는 하늘에서 버리지 않아요. 하지만 모든 띠를 가지신 분들이 올해는 좀 낫겠지. 올해는 낫겠지. 근데 노름하는 놈들은 어떻냐. 이번엔 괜찮 컸지. 사는 게 좀 괜찮아야 되는데 아 이번에는 한방 튀겠지. 한방 내겠지. 그걸 대박 난다고는 안 하거든요. 장사하는 분들의 순수한 말이 대박이고 그러니까 모든 풍파는 물론 내 사주 팔자에서 안 좋은데도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팔자를 참 좋게 태고 났는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노름하고 가지노 가고 돈만 생기면 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 내 인생은 왜 이럴까가 되는 거야. 개꿈 같은 소리야. 정말 열심히 산 사람들은 왜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풍파만 올까요.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진 풍파들을 겪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신이든 다른 거를 믿으시는 하느님을 믿으시는 분들이든 모든 분들은 내가 볼 땐 그래요.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봐요. 또 노력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엄한 짓을 한 번씩은 하고 간다는 얘기야. 바람을 피든 노름을 하든 큰다고 청년 결백한 사람 대한민국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개뽕이요. 저도 하물며 청년 결백하지가 않아요. 저도. 그러니까 모든 엄지 채널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살다 보면요. 딱 나에 맞춰서 내가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이 장사로 평생 가자. 또 방앗간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난 방앗간으로 그냥 평생 가자. 이렇게 해서 한 오른 길을 한 길을 파고 간다면 저는 그 끝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엄지 채널을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제 말에 귀를 기울이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